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파주 동폐동 중흥 S클래스 33평 아파트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떨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이사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지 한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운정 신도시라는 거. 그래서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옛날에 진행이 된 곳이 있고요. 최근에 진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빠져있는 옛날에 됐던 힘들었던 동네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옛날 구철도가 아니라 어쨌든 GTX 출도예요. 그래서 GTX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GTX A 노선은 계속 이슈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제가 이제 과거 옛날에 이제 운정 파주 요 라인에 좀 갔을 때 조금 좀 놀랐던 게 뭐냐 운정 호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넓고 살기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했을 때는 좀 어려웠다. 이유는 교통이 호수 하나 생긴다고 해서 동네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통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GTX라는 시청자님 부동산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뭐 거주로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격 부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청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30평대로 이 아직 GTX가 개통이 안 됐는데 막 6억대로 내가 들어가는 건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3억에서 5억에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살고 싶다고 한다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금전적인 좀 문제가 좀 고심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 조언은 뭐 청약에 뭐 창릉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일반 청약이 뭐 창릉이 됐던 이런 청약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정보는 어쨌든 많으면 좋은데 그중에서 정보를 좀 솎아내는 능력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거주 부분만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괜찮다라는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